그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예상치를 지금 너무나 낮춰잡아놨기 때문에 수준은 높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명동 WMC의 고광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변수들, 화면으로 어떤 것도 준비를 하셨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경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등 최근에 불확실성 변수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정체되는 양상이에요. 오늘은 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유로존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11일 날 되겠습니다마는 금통이라든가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일정 부분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의 실업률이 7.8%를 기록하는 등 44개월 만에 일정 부분 안정세를 나타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의 지표의 시장이 반응을 했다면 3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의 10년 물 국구체 금리가 5% 초반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준은 지난 1, 2차 때의 경기 부양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유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18일에서 19일 EU 정상회담이라든가 21일에는 특히 스페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본격적으로 신청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지방선거 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로전 안정화가 될지는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일단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로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역시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는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되어 있는 금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에 따른 대용주 중심의 물량 압박을 일정 부분 받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에서 8, 9월 달에 외국계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단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계라든가 유럽계 자금이 한 80%의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일단 큰만큼 시장에 부담감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10월에 한 그래도 2,500억 정도 순 매수를 한 상태고요. 연간으로도 15조 1,000억 이상 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스페인 쪽에서의 일정 부분 안정화 시그널이 나온다면 국내 주식으로 재유입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2,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 이렇게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이어서 알아봅니다. 3분기의 실적 시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알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알코아의 실적에서 보셨듯이 물론 절대적인 실적들은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또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또 우려감을 비치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잠정 예상치가 나왔습니다만 영업액이 한 8조 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분위기는 4분기에도 일정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물론 2분기의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3분기 일정 부분은 개선되는 추세, 4분기에도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오늘 악화가 나왔습니다만 적자가 전환이 됐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부터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도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역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저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MSCI 12개월 예상 EPS를 좀 놓고 본다면 일단 최악의 국면은 일정 부분 지나가는 것 같고요. 3분기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도 일정,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되는 그런 여지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의 어닝 쇼크에서 3분기 일정 부분 개선, 4분기에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행보 내지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을 바탕으로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최근 코스피는 워낙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고 오히려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 강한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은 좀 움직였고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코스피에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SKC하고 SK케미칼 두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물론 3분기하고 4분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무상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중심의 14 거래일 연속 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문이라든가 SKC 같은 경우에는 기금 공제를 비롯한 기관 쪽에서의 매수의 유입동으로 인해서 좀 완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워낙 코스피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두 종목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명동 WMC의 고광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